됐다 떨어졌어 아이쿠 빨리조리 빨리조리 이건 뭐죠? 라디오 같은데? 아아 음파를 발생해서 괴롭히는거야 지금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박쥐들이 이제 초음팔 쓰니까 일루와 마지막 닭밥이다 딱 정신 차렸나? 아직 안됐어 세네가 로빈이에요 저 알잖아요 우린 팀이구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렸나? 정신 차렸나? 정신 차렸나? 정신 차렸나? 죄송합니다 아이쿠 내가 이제 세네 당해갖고 이렇게 갈금 당했으면서 도대체 누가 내 정신 머리를 조정했단 얘기지 아까 그 우주선이죠 누구니? 호크맨? 쟤 누구야? 꼭 그... 저기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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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사는 마을에서 나오는 그... 그거 같이 생겼다 나가다니라 또 지도를 가지고 여기 공격했구나 뭐야 렉스 루더였어요 현장한거 했네 나쁜 놈들 담으였어 지금 그런디 걸렸다 브레이킹 밴 컴플릿 슈퍼맨도 나오고 원더우먼 나오고 DC 코믹스에 나오는 애들은 다 나올거에요 아마 맨헌터 저놈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저 꼴뚜기가 조심하세요 그놈이 내 정신을 조정하는 마인드 컨트롤 빔을 쐈어요 저거 아직 못빼고 있다지 저거 아직 못빼고 있다지 일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요 얘 땜에 그렇다 진짜 호크맨이 오기전에 빨리 일을 마무리 쳐야돼 어 여기 잡혀있네 진짜 호크맨은 진짜 호크맨은 저게 그 아까 위성으로 향하는 포탈이었지 어 여기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포탈 어 여기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포탈 됐어 배트맨이 저기도 있다니 슈퍼맨하고 원더우먼도 있고 유명한 캐릭터들 동상에 서있어요 배트맨이 여기 낄 정도가 되나? 홀드 Y를 누르면 이건 마샨 맨헌터의 트랜스폰 오오오오오오오오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얘가? 마샨 맨헌터는 슈퍼센스를 사용할 수 있대 히든 레버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 이건 이 폼으로 하는건가봐 이걸로 어 이거구나 배트맨하고 똑같은 기능이네요 스트레스 그거하고 어딘가에 숨겨진게 있단 얘긴데 여기있나? 변신해서 때려 부셔보자 제일 먼저 동상 동상 아니구요 이것도 아니구요 이거 아니구요 이것도 아니구요 이걸 밟아야되나? 이것도 아니구요 이것도 아니구요 이것도 아니구요 이것도 아니구요 그럼 뭐야아 바꿔보자 다른애로 그린랜턴은 뭘 할 수 있지? 얘는 할줄 아는게 뭐야 얜 반지없으면 족밥이잖아 어 이거 쏠 수 있네 얘가 부시는게 탁월하군 탁월해 탁월해 더 빨리 부실 수 있네 탁월해 탁월해 더 빨리 부실 수 있네 왠지 부실게 없는데 왠지 부실게 없는데 비 비 비 히든 오브젝트 발견 여기 있었어요 노란색 발견 변신한 다음에 빔으로 금색을 보게시오 빔으로 과열 시키면 문이 열리고 비 다시 비 비 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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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동상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어 슈퍼맨 동상도 슈퍼맨 동상은 고장나있고 이번 오다가 잼잼 걸렸고 두 개를 고쳐야겠네 이게 좀 고장났잖아 이것도 올라오다 말았고 비 숨겨진 조각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건 그린랜턴으로 해야되나 보다 됐어요 조립하고 자 그린랜턴은 비를 홀드다운하고 있으면 어 플레이트 빌드 유스풀 랜턴컨 컨스트럭트 랜턴컨 컨스트럭트가 뭐야 우와 정말 뭘 만든거야 발로 역시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죠 그렇죠 자 두개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거 밀면 돼 됐어요 세개 완료 원가 은행 1 6 인간 동영상 칙 3 4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떻게 되겠나 커피 타임 하고 있었어 타고 들어왔어 포탈 타고 됐..저거 조커하고 전화 걸고 있다 스카이프루 하하하하 저스트이스리그 멤버는 빨리 모이시오 코드레드 코드레드 메이데이 메이데이 청소하고 있.. 플래시 플래시 아아 저렇게 빨리 할 청소를 주커맨하고 데이트 중이고 로빈을 어떻게 갈려고? 하하하하하하 나쁜 놈들 정말 많아용 세이더. 도망감해. 도망감해. 텔레베터에 도착을 위해 도망간다. 네 알아요. 다시 걸어갈까요. 포탈을 지금 막아버린다고 다른 수단으로 거기로 오라는데 다른 거 타고 간.. 이야 뭐 이런 것도 많.. 역시 돈질이군요 하하하하 아니 우주선을 만들어놨어 배트로켓 배트로켓 세상에 내 파워슈트는 이 실버를 뽀갤 수 있죠 이것도 뽀갤 수 있다고? 로빈 비겨줄래?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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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어야되네? 어.. 뭔가를 만들어야 돼 어.. 스파이더맨이 돈이 많았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스파이더맨하고는 틀리지 걔는 돈이 많아서 필요한 걔는 능력이 있는 거고 배트맨은 능력이 없잖아 어.. 배트맨 캔 유지스 파워슈트 디스트로이 실버 한 다음에 와이 를 눌러서 배트맨과 로빈을 디프런트 슈트 프롬 유어 가제 트윌 아..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와이 눌러서 바꿀 수 있다고 별거 아니었어요 딴 건 아니었어요 왜? 저길 들어가야되는데 이 파란색은 못 돼내는거고 뭘 깨줘야 만드는게 나오려나 혹시 알프레도로 저 철판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알프레도는 안 골라지나? 아 알프레도 안 골라져 아니면 실버니까 그냥 저 파워슈트로 부실 수도 있고 그렇군 그렇군 빛을 다 부셔봐 분명히 조립하는 게 나올 거야 자 이건 해킹이죠? 바꿔서 해킹 슈트로 로빈도 쓸 데가 있다고 아주 필요 없는 캐릭터가 아니야 저거 뭐야? 어... 다시 파워슈트로 바꾼 다음에 저길 쏴줘 됐어 여기서 B를 눌러서 이거는 로빈 해줘야 돼 해킹 해야돼 나와봐 아 됐다 아 됐다 아 저걸 아직 다 안 만들었구나 로켓을 세 개를 다 완료해야되네 아직 미완성인 로켓이었어요 우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갑시다 자 이건 뭐죠? 다른 배트맨 슈트야 어... 무슨 슈트지? 소나 슈트 이건 은파를 쏘는 건가? 아 유리를 깨려고? 그냥 손으로 깨면 되지 강화유리인가? 이걸 뭘... 그지 자 너 변신해가지고 니... 애기 불러 들어가서 저기다 꼽아줘야되는구나 꼽아 됐어 오... 다리 오케이 이걸 일단 주워갑시다 청소부로 청소부지 청소부 여섯개 열세개 열다섯개 가자 흠 흠 흠 베트맨이 몇개 뽀갤 수 있네 뽀개주고 뽀개고 이거 이제 로빈이 다 청소해주면 돼 수거 분리수거 오 어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되나봐 아 저거 안올라온다 서른 네개 서른여섯개 마흔여덟개 마흔아홉개 오십개 이거까지 그래서 또 해킹 코인은 모으면은 뭐 캐릭터 언나가거나 그런 데 써요 원래 캐릭터가 워낙 많아서 자 스물다섯개가 필요하네 이거 아니야 헤저드 슈트로 해야지 헤저드 슈트로 해야지 넣어줘 여기다가 삽입 거의 머리쓰는거는 로빈이 혼자 다하네 배트맨이 힘쓰는 것만 하고 잘 만들었어요 이제 배트맨의 스텔스 슈트가 필요하네요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였다 오케오케오케 자 위치를 걸어주고 여기를 걸어주고 됐고 오오 이게 연료인가 여기 뭐가 걸렸어 지금 매달리면 되나 오케 어 연료주입이네 됐어 야 저많은 연료가 다 들어갔어? 세상에 자 연료주입 끝 다음에 이제 대급방만 장착하면 되네 어떻게 저게 올라가지 어 나는 제트팩을 사용할 수 있단다 네 배트맨은 이제 제트팩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진짜 불쌍하다 다른 애들은 저스티스 리그 애들은 다 날아가는데 얘는 지금 능력이 안 돼서 로켓을 타고 가야된다니 이 불쌍한 현실 진짜 불쌍해 하지만 돈으로 다 못하는거 없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와요 배트맨 이거 밟지마 여기서 아 그거 필요하구나 여기 딱 봐도 일단 배트맨으로 스텔스 슈트로 스텔스 슈트로 숨겨진 아이템들을 발견을 해야돼 자 저기 보였죠 그럼 다시 파워 슈트로 바꾼 다음에 저걸 포개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돼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얘의 일루미네이션 슈트가 필요하죠 충전을 해야돼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에 배터리 4칸이 딱 찼죠 들어가자 문 열고있죠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 뭘 먹고있어 지금 뭘 먹는거지 뭘 먹는거지 바닥에 뭐 있길래 왜 4에 2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아 여기 하나 또 있다 근데 이건 아마 수지품일텐데 지금 스토리하고 상관없는 뭔가가 있겠지 아 운전 고 때리기 해놨네 이거 진짜 이씨 그냥 내려볼까 내려지지가 않아 내려지지가 않아 빵빵을 왜해 아 여기 하나 있네 그래서 내게 다 찾았어요 저걸 좀 줍어서 제트팩을 만들었는데요 제트팩을 먹어보자 스페이스 슈트 드디어 제트팩이 생겼어요 야아아 좋아 좋아좋아 어 이게 그니까 배터리가 필요하네요 제끼 제끼 이렇게 한 10초도 못 날아 10초도 못 날아 충전해야돼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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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니 충전해야돼 이건가 진짜 개불성하다 배트메 배트메 로빈으로 여기 로빈 올라가야되네 로빈 아 여긴 그린랜턴이 올라가야되는 곳이고 왜 여기 불쌍해졌냐 배트메 아 이게 충전기인가 충전기다 충전하자 충전하자 그 정도 맞 bek 해야되네요 배트메이 조립 제일 빠르네 이거는 또 제가 필요해 센서 슈트를 입은 다음에 비밀을 이걸 보여주면 제가 타고 올라올 수 있겠네 됐어요 어어 조심해 조심해 어디쯤이었지? 다시 올라가서 길을 봐야겠다 배터리 몇 칸 있죠? 세 칸 있어요 여긴데 왜 얘는 못 올라온거야 아 여기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구나 뚜껑을 올라올 수 있게 열어줬어야 됐어 이제 로그인이 올라올 수 있죠 참 로켓 만들기 한번 힘드네 이미 우주 다 털렸겠다 정거장 이미 다 털렸어 이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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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테크노 슈터를 입어야 돼요 이거 뭐야 아 또 이거야 아 트론 저게 숫자가 뭘 의미하는거지 일단 이거 밟는걸거야 아마 하나 밟았고 하나 밟았고 이거 아니네 세개 다 밟아야되나보다 이거는 뭐 패러디한거 같애 트론을 아 이게 시간제한인거 같애요 밟은 다음에 아니면 밟고 기다려야되나 아니면 밟고 기다려야되나 아니야 시간제한이야 두개 세개 세개 그냥 퍼즐이에요 작은 퍼즐 그 해킹하는 들어가서 저기만 가면 되겠지 그냥 느낌상 그렇게 보이는걸수도 있는데 트론이 아닐수도 있지 트론이 아닐수도 있지 뭐야 끝이 아니야? 아 진짜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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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